같은 언론사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참담한 기분도 들고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만배와 일간지 중견기자 중견기자라고 하면 부장 이상급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장 혹은 부국장, 국장급 중견기자 3명하고 수억대 돈거래, 일단 돈거래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뇌물 여부, 의혹은 많이 가고 있는데 아직은 뇌물이다 라고 확증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어서 그냥 돈거래라고 하겠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김만배 씨가 2019년에서 2021년 주요 일간지의 중견 언론인들과 금전거래를 한 것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조 출입기자였던 김만배는 2019년부터 대장동 사업으로 나온 약 2,386억 원의 배당금을 받기 시작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얻은 대장동 사업 이익의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일부가 언론인과의 돈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 김만배는 1992년 한국일보로 입사한 뒤에 뉴스스 그리고 머니투데이를 거쳤다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 언론인은 3명인데 모두 김만배 씨와 비슷한 연조이거나 법조기자로 함께 활동했던 사람으로 알려졌다 이제 그래서 이 세 사람 이름을 저희가 다 알고는 있는데요 아직 이게 정상적인 돈거래인지 그러니까 돈을 정말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와 원금을 다 갚은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차용증조차도 없는 그러한 수상하고 뇌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돈거래인지 그래서 그게 밝혀지면 저희도 본명 실명을 함께 까겠습니다 일단 한겨레신문 아까 제가 S모 씨라고 했죠 2019년에서 2020년쯤 김만배 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저희가 할 때 좀 유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렸다가 아니라 받았다 빌렸다고 할 때는 되갚기로 한 확실한 약속이 있거나 아니면 되갚은 증거가 있거나 이래야 빌렸다라고 저희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쓰는 말은 받았다 왜? 여기는 차용증이 없답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에 따르면 원래는 9억 원을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김만배 3억 원, 남욱 변호사 3억 원, 정영학 회계사 3억 원 그래서 세 사람이 3억 원씩 해서 9억 원을 주려고 했었는데 김만배 참 기가 막힌 사람인데요 후배들인 남욱, 정영학 이 두 사람이 3억 원씩 낸 6억 원만 전달을 하고 본인은 쏙 빠진 겁니다 김만배 참 동생들한테 가서 야 3억씩 내 나도 3억 낸다 그래서 9억 주기로 했어 그래놓고 자기는 쏙 빠지고 6억만 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입니다 빌렸다고 말하기가 애매하고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 정말 김만배가 빌려주려고 하고 자기가 수천억 이익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빌려줄 마음이 있었다면 법조 출입기자 같이 하고 같은 연 쪽으로 해서 정말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면 자기 돈 떡 띄워주면 되지 왜 그 돈을 마치 공금을 객출하듯이 걷어오는 겁니까? 대장동 일당들이 다 붐빠이에서 그래서 갖다 주는 거예요 돈 빌려줄 때 그렇게 빌려줍니까? 돈 빌려줄 때 그렇게 빌려줍니까? 그 다음에 한국일보 기자한테 준 것은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자금 1억 원을 급하게 빌렸으며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라고 한 걸로 봐서 원금을 갚지는 않았네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 2018년 8천만 원을 계좌로 빌려주고 8개월 뒤인 2019년 4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수표로 총 9천만 원을 받았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더 봐야 되겠어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런데 이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정영학한테 걔네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것만 6억이니 1억이니 9천만 원이니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오간돈의 규모는 지금 밝혀진 것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만배가 거둬들인 수익이 워낙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것에 뭔가 수상적인 것이 있다고 감지를 한 사람들이 거기에 수십 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수익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사업이 그렇게 슬슬슬 되지? 그래서 김만배만 만나면 여기서 꼬치꼬치 캐묻고 또 그 사람들이 김만배를 위해서 뭔가 방호막을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으며 그 사람들이 김만배가 수천억을 얻었는데 거기에 1억만 갔다? 푼 돈이지요 1억 준다고 그러면 아마 이런 말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만배형 집에 가서 애들 과자나 사줘 내가 아는 것만 해도 3천억인데 내 입을 1억으로 막으려고?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취재 중에 있을 뿐이고 검찰도 수사 중에 있는 겁니다 총체적인 의혹의 그 내용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될지요 그 다음에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건데 검찰이 그 대장동 일당들이 거둬들인 수익 그것을 전부 다 동결하고 이제 몰수할 거랍니다 그래서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 대장동 지분을 가진 사업체 모두의 수익금을 다 거둬들인 데 약 800억쯤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부인 거고요 1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장동 팀,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이 4,500억쯤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다 밝혀지는 대로 다시 국가로 국고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형법 48조를 보면요 형법 48조를 보면 몰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몰수가 있고 추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몰수라는 말은 조금 더 폭넓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몰수는 가령 김만배가 돈을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의 형태로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어떤 법인체의 지분 혹은 주식의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친인척한테 차명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에 지금 당장 바로 김만배 집에 가서 금고 열고 김만배 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그런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몰수라고 하는 겁니다 몰수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어디 몇십억 몇백억짜리 어디 저택이 있다면 그 저택은 일단 몰수 그런데 그것을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울 때는 아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집이 얼마짜리군 그러니 30억짜리군 70억짜리군 그러면 그 상응하는 가액을 추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수와 추징 이걸 함께 하는 거죠 선생님 장바구니 산 잉 산 잉